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할미꽃이 꼭 좋은것만은 아니더라고 요즘 할미꽃이 저한테 웃음을 짓긴 하는데 망했어요 이제 3대 1인가요 할미꽃 엄청 많아 구라야 할머니를 도와드렸다며 할머니들 도와드렸구나 짐 들어드렸더니 줬어 효자잖아 자 간다 아니 우리 달전이 어디 계십니까 아버님 솔직히 3대1은 좀 비열하니까 왜 1대1 하소 너네가 우리 3대1 후렴했잖아 초반에 맞아 엄청 무서웠어 그거는 3대1이 아니라 저희는 일심동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일심동체야 으어 risk 아 뭐 어어어 돈뿌립니다 긴무 RYAN 2층 nail 돈뿌립니다 야 돈뿌려요 알바야 티비암 아 쓰레기좀 버려야겠다 알바야 티비암 야 엄청 많아 쓰레기좀 버려야지 허허허허 낚싯대 기다리라 보면 똑 뽑아가지고 쓰면 안돼 낚싯대 안파나 이거? 아니 낚싯대 쟤는 아직 돈이 있을걸 오우 휘 너무 아파 색칸이 달아요 빛빨리 나한테 풀렸다 제가 역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전을 하고있는거야 지금 어 맞아 우리가 역전하고있는거야 너네들이 했는데 바보를 넘어서서 바바바밤 야 위에 올라간다 달짜 그러면은 역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되겠어 지금쯤 1층은 그거 바꿔놔야 되는거 아니야 2층 그 알바님 돈 스킵할게요 나머진 팁 오케이 달짜 어디 숨었냐 너의 마음속 3번 출국 나 마음속 없는데 어 흐흐흐흐흫 돈 보관해놨어? 아 맞어 갑옷사야지 나 아니 보호보 같은거 안팔아요 이거? 보호투 주세요 어 달자 들어왔다 달자 들어왔다 달자 아닌데요? 뭐야 은심들어왔는데 방금? 이거 뭐야 맛있냐 그거? 님들 빨리 그 신속벽 벌꿀하고 벌꿀살 벌꿀 빅민 이리로와봐요 빅민 이리로와봐요 빅민 이리로와봐요 왜 여기 서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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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다요 돈줄까? 네? 다시다요 여기 서봐요 여기 서봐요 돈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손가락이 좀 모달한거 같아요 야 나 돈 엄청 많아 야 이곳은 300초는 본적있냐? 나 못봤어 상자주세요 아 아 audience 아 네디отри 오잇 오 달자가 굉장히 귀엽잖아 아 comp 그냥 달자를 요기로 빠뜨리는 마수를 보여드릴게요 하나, 둘, 어... 에비, 에빌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... 멍청이... 너 죽었어, 씨. 따위쇼, 안 되네? 둘 중에 누가 멍청이? 어, 둘 중에 누가 멍청일까? 딸, 죽어... 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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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그거는 판다. 모모모모모모모모모 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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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았다, 장미가의 상각, 30분 판다. 넌 죽었다, 이제. 아 우리 제 것도 좀 사주십쇼 야 나 엄청 많아 돈 저도 사줘요 사달라고? 네 돈 많아 야 여기 나도 야 여기 다 뿌려 저거 먹어 저거 배짜리 저거 먹어 야 벽 야 나 스킬 줘 내꺼 오케이 내려가 아 야 여기 때리면 안되네 어 안죽였잖아 안죽이면 되는건데 안죽였잖아 안죽였는데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아 이렇게 민감해 진짜 어 나 목숨이 끊기게 생겼는데 민감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어 야 그럼 1대1을 신청할게 어때 니가 그렇게 토너먼트 원하면 나머지 기분 구경하고 달잖아 1대1 어땜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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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장미칼에 참광을 주시오 아 쩌리면 죽던가 어 어 오케이 쫄래요 반말이야 그걸 낚싯대 사고싶어요 영감이라 부르라니까 안파나 낚싯대 어디서 사고싶어 안팜? 안파니까 못쓰고있지 오오오오오오 불타는 쭉쭉 뭐 응 응 갑옷은 성강까지 파나요? 으아 미라아 씨 영계공격 쩔었는데 야 씨 영계공격 쩔었는데 으아 뭐지 가서로 가서로 뭐지 뭐하는거야 한명 이보시오 한명 내려오시오 그래 내가 갈게 내가 갔다올게 아 잠깐만 왜 한명이 두개대면 안돼 우리 게임 뜨자 아 아 아 아 아깝다 다시와 천천히와 야 보호 3판대 보호 3판대 저거사자 야 너는 안중에 없어 지금 보호 3 124개 님들끼리 따와야 저한테 왜그래요 널 탈락시켜야 명분이 생긴다고 어 아니 저희팀 한명 들어오면 되지 않아요? 시끄러 나 할미꼴 왜이렇게 많아 흐흐흐흨 흐흐흨 미친거 아니야 이거 흐흐흫 흐흐흫 할머니 할머니 그만둬아 할머니 그만둬아 아니 낚싯때를 팔라고 이 아저씨야 삼강조 나도 할미꼴을 넣으면 될거 같은데 할미꼴을 슉슉슉 슉 빨리줘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빨리줘 삼각 빨리줘 삼각 뭐자 발꾸라 계속 뺏겨 발꾸라 가자 달짜 너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다 달짜야 어딨니 크로클해서 슬픔이 느껴진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달짜 아닌데요 영웅? 김영웅이에요 뭔소리 하는거에요 또 왜 이렇게 많아 할머니 지리부구시죠? 제가 들어드릴께요 골 닫듯이 골 닫듯이 삼각 야 중량아 어디서와 어딨어 자 연속 위 연속 위치 바꾸기라 오케이 갑니다 연속 위치 바꾸기 가동해 빨리 자 너부터 짱 짱 한명 더 필요해 한명이 더 필요해 아 한명이 더 필요하잖아 깡 다 입고 그거 입어도 소용없다니깐 너 아니에요 1대1 붙다니깐요 나랑 뜨자 나랑 뜨자 나랑 뜨는거 한번 봐줘 그럼 기다리기달 딴 아이가 젠틀하게요 어? 잠깐만 그거 풀린다 위치 풀린다 그거 풀린다 그거 풀린다 보호지역이 이쪽 안쪽으로 이동냅니다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야 여기 여기 싸우는지역이야 아아아악 야 여기 여기 싸우는거라고 어? 어 바꾸면돼 어 우린 못들어하는데 좀 뒤에서 바꿔 좀 뒤에서 바꿔 좀 뒤에서 자 여기서 바꿀테니까 야야 오케이 홈런 홈런시켜 자 아까워 너무 가까워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안다 네 면허가 오케이 오케이 여긴 난 누구지? 난 누구? 여긴 어디 난 누구? 낚싯대 판매한대 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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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싯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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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줘 많이 줘 많이 줘 네개 넣었어요 마이ves 노와봐 탈자탈자 나갔는데? 야 할민 낚싯대 그냥 막 부리는데? 으아아아아아아악 야 거기있어 어이구 우다다다다다아우우 우다다다다다아우우 우다다다다다우우 우다다다다아우우 우다다다아 우다다다아 바본데? 흐흐흐흐흫 쟤 은신 안써? 바보야 은신 아까 썼어 아까 썼어 하아아아 아이읤 전혀 너 아직 살아있어 힘내 아직 할미꽃이 남아있어 아니 난 할미꽃이 남아있다 평생 할미꽃만 먹어 할머니를 도와드렸잖아 할머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암살때 출발합니다 이거 입고 지켜야되요 이거 못들어올께 야 이건 낚싯대가 풀린순간부터는 게임이 하드코어해지거든 자 말 고맙습니다 달짜 이곳으로 올거에요 이곳으로 올거같습니다 되도 않는 헛소리를 저를 못지겨요 양목갈로 야 입고 지킨다 달짜 오면 꽥 꽥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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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꽥꼬리가 온다 꽥꼬리 아깝다 아니 달짜 죽었어? 아 야 좀만 기다리지 나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 아깝다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입고 꽥꼬리하면서 뛰어다녀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아 좀만 기다렸으면 강 나왔는데 아깝다 개인전이다 최강자를 가리자 그래 우리 셋 다 살았어 어디냐 아니 우리 셋 다 살았어 아깝다 스폰지골즈 죽였어 이 사람이 제일 싫었어 야 우리 셋 다 남았어 어딨냐 숙박이면 끝이다 조심해라 진짜 어? 뭐해 그거 아니야 아이고 아거님 무섭죠 마나나나나나나나 골드팀에서 골드님이 영구탈 나겠다 저기 다 안녕 recommendation やって 인정 een 사과자 저기요! 와보세요 살려줬는데 와 살려주다뇨 삐켜졌거든요? 살려주다뇨 뒤에서 내가 안때리고 준석주었거든요?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와 야 진경아 할머니 도와드려라 할머니 도와드리라 할머니 그만 도와드리세요 할머니 그만 도와드리라구요 할머니 도와드리기 프로젝트 할머니 그만 도와드리라구요 할머니 그만 도와드리라니깐요 할머니 그만 도와드리라니깐요 할머니 그만 도와드려요 돈 받기 싫테요 야 중력이 어떻게 됐어 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냐 할머니 그만 도와드려라 이 정도 할머니면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 잠깐만 우리 기지에서 아이템좀 오케 오케 아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골드 없다 낚시도 안판다 하하하하 말이 안돼 보고 갚아도 못사 진게임이야 꼬리가 끝! 꼬리! 하하하하 투명쏘어 빠빠 아니 중력님 집간다면서 집가고 있었어요 방금 아 거기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중력님 자 하하하하 오늘의 여러분들 플라홀꽃전쟁 저희 레드팀의 우승입니다 자 핑맨 악어 이렇게 레드팀 우승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보너스 경기였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부 방송 있는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한번씩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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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